올라와 시간 없어 형 제작진 시키면 끊을게, 올라와 알았어, 나하고 갈게 재밌었다, 재밌어 형만 오면 안 된다고, 둘이 오라고 나고 갈게 아니, 형 둘이 같이 와야 된다고 형 그리고 그렇게 티나게 이상하게 전화 받지 마 야, 그래서 서울숲이야? 뭘 서울숲이야 갑자기 방금 여자 옆에서 희철이 어디 갔어? 야, 희철이 어디 갔어? 냉장고 그만 뒤지고 빨리 같이 올라와 알았어, 잠깐만 알았어 냉장고를 열어야 된다 아이고야 연기 진짜 이상해 그럼 저는 이 고구마 라떼를 좀 타줘요 이 고구마 라떼예요? 저기 써있었어요, 저기 지윤씨가 좀 해주시고 예선아, 너 잠깐 더 나와봐 예선아, 잠깐만 와봐 나한테 뭐 하는 거 있나 봐 싸우진 마시고요 예선아, 빨리 와봐 예선아, 빨리 와봐 바람 잡아주네 야, 예선아 어디 있어?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들어오세요 이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지윤씨 오빠예요 반갑습니다 제가 둘째 오빠입니다 지윤이 셋째 오빠입니다 이게 뭐야? 지윤이 셋째 오빠인데 이게 뭐야? 사실 미리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예요 우리 떨어지는 순서부터 다 여러분 저는 지윤씨의 오빠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이 선택된 줄 알았죠? 이게 뭐야? 야, 근데 너희 지윤이 오빠야? 저희 야, 이게 지윤씨가 다 떨어졌는데? 뭔 소리예요? 저는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다 계획적이에요 저는 아직 지윤씨를 실제로 뵌 적이 없지만 전 지윤씨 오빠예요 이게 뭐야 근데? 자, 두 분에게 드리세요 이거를 여러분 옛날에 아바타 아시죠? 아바타 알아요 이거를 귀에 끼시고 오늘은 지윤씨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으면 저희들이 내린 지렴 그대로 해줘야 돼요 아니겠죠 뭐 이상한 거 왜냐하면 우려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지윤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우리는 우리가 지윤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우리는 지윤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거 일단 형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예성씨 제 말 들려요? 아, 씨 깜짝이야 아, 씨 깜짝이야 아, 너무 커 들려? 들려? 늦게 내려가세요 빨리 내 말 들려? 자, 이특씨 들어가면서 크게 박수치면서 신나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아, 좋아요 아, 너무 잘 타신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오래 기다렸죠 지윤씨 싸우고 오신 거 아니죠? 이특씨, 지윤씨에게 유자가 왜 유자인 줄 알아요? 아니요 유자가 왜 유자인 줄 아세요? 왜죠? 미국 USA 유자예요 미국 USA 유자예요 아... 아... 유자가 원산지가 미국에서 나와서 유자사 근데 이거 진짜 웃긴 게 옛날에 예전에 근데 이거 진짜 웃긴 게 옛날에 예전에 라디오 DJ 할 때 은혁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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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USA라고 읽어야 되는데 유자라고 읽었어요 진짜로 리얼로 리얼로 예성씨 근데 지금까지 사실 저도 몰랐어요 바보 같죠? 바보 같죠? 아, 자기 말만 해 말 안 들어 예성씨 그럼 지윤씨 USA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지윤씨 그러면 아, 지윤씨 아, 죄송해요 예성이 형은 안 해 지윤씨 그러면 아, 지윤씨 아, 죄송해요 지윤씨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름을 잘못 얘기했어 USA가 네 어, 그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유얼 유얼 세렌게티 아메리카 네 USA가 유얼 세렌게티 아메리카예요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이틱씨 이런 캐릭터였나? 우유삐깔 김지윤 아니, 그냥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엄청 업이 됐는데 아, 이게 의심을 하긴 하네 너무나어 느절 없어요 그렇지 갑자기 드립이 아까가 히철이가 아까 한, 아까 히철이가 같은데? 히철이랑명 expertise 이러고 오 오 눈진이 빨나 피 나게 하면 안 돼요 배우 오신 것 같은데 두 분 뭐 하고 계셨어요 아니 Ren 뭐 하고 앉아고요? 네 아, 작가 누나가 내가 지금 너무 말이 없다고 어 원래는 그 여성분들 만나면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네 내가 너무 얼어있다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어? 다 됐다 우유가 데워졌는데 우유가 데워졌는데 이거 넣으니까 오오오오 이거 나오는 거야 이렇게 카페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대요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예석이 뭐 줘야겠다 예석이 지윤씨 한 입만 먹여주세요 한 입만 먹여주세요 예석아 지윤씨 한 입만 먹여주세요 뜨거운 물 있어요 거기에? 뜨거운 물 제가 저기 데워놨어요 지윤씨 네 저 한 입만 먹여주세요 먹여달라고요? 먹여달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먹여드려요? 어떻게 먹여드려요? 이거 한 번 먹여주세요 이거 나 한 입만 저 집에서 엄마가 맨날 먹여준단 말이에요 저 이거 진짜 집에서 어머니 야 그거 내 거야 먹여준단 말이에요 야 그거 내 거야 먹여준단 말이에요 아 먹여달라고요? 아 먹여달라고요? 네 한 입만 뜨거우실 텐데 고구마야 이거 고구마 라떼야 그러면 유자 여기 있잖아 이거를 저 한 입 그래서 먹여주세요 이걸 그냥 이렇게 두게요? 고구마 좋아하세요? 고구마 좋아하세요? 고구마 좋아하세요? 고구마로 삼행시를 지어볼게요 운 띄워주세요 고구마로 삼행시를 지어볼게요 왜 그래 운 띄워주세요 고 고향이 고향이 구 구리시에 있는 구리시에 있는 마 맛없나 맛없나 일단 자리에 좀 앉을까요? 지윤씨 요거 제가 지금 탔으니까 이거 차서 우리 자리 좀 앉아요 네 그럴까? 네 요거 한번 맛 봐봐요 아 이거 뭐야 쟤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딱 좋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딱 좋아요 네 맛있죠 오케이 지윤씨 드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윤씨는 바닥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앉고 예성이가 저기 앉고 지윤씨 바닥 괜찮아요? 바닥에요? 네 하하하하하하하하 뭐 다같이 바닥에 앉을까요 그냥? 뭐 테이블 필요 없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의자 앉을게요 그럼 의자 앉자 네 의자 빼주세요 가서 예성씨 가서 의자 빼주세요 지윤씨 의자 빼주셔야죠 매너 매너 옷 받아주시고 옷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가방 줘 가방 네 앉으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해지신 거 같지? 아 저 원래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예성형 지윤씨한테 거기 제 자린데요 좀 일어나 주시래요 예성형 지윤씨 죄송한데 여기 제 자리거든요 저쪽이 앉아 싶어요 예성형 지윤씨 내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가운데 앉고 싶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가운데 앉고 싶었어요 아 넌 너무 세진 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예성씨 제가 왼쪽 얼굴이 잘생겨서 왼쪽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근데 원래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 자신 있어서 음 그러면 그럼 이특씨는 의자에 가지고 그 사이로 들어가서 앉으세요 아니 제가 여보 가로 탓 원하는 라떼이 있으세요? 아니 그냥 가로만 타면 되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가로 탓 전 모서리가 좋아요 아 난 모서리 좋아하거든 아 그래요? 알 Ok Pow 옹기종기 정견네요 네 손가락 안 돼요? 네 데워 다 묶어놔 자 같이 일어나서 따라가세요 계속 졸졸졸 Kathryn 지금 원하는 라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으하하하하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왜 이렇게 따라다니세요? 지윤씨의 그림자가 되고 싶어요 아 좋아 저는 지윤씨 팔로우 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윤씨 SNS 팔로우 했어요 자 예성씨 경고해요 앉아계세요 앉아있어요 우리 예성씨 지윤씨한테 우리 지윤씨 내 마음속에 저장 되게 옹기종기 잘 모여있네 내 마음속에 저장 저장 이렇게 해야지 저장 이거 아니고 그냥 이거 좋았어 좋았어 지윤씨가 시켜주시면 안 돼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지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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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진짜 궁금해 누구예요?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야? 지예요? 제 지금 여자친구요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아 예? 아 예? 이거 지윤씨가 좀 시켜주세요 호우 해주세요 호우 아 제가 시켜달라고요? 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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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성형 그거 뺏어서 제가 시켜드릴게요 상 problem 뭐 있죠 지금 그리고 그리고 음 우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빗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금 엄청 쿵쿵 거리지 않았어요? 건물이 방금 흔들렸어요 여기 술집 있잖아요 닭갈비집이랑 위에도 무슨 술집 아까 있었던데? 나 지진난 줄 알았어 여기 술집 있어요 예성형 일어나서 위아래 춤추면서 위아래 해줘 아 여기 술집이 위아래로 있는데 제가 위아래 춤 보여드릴게요 민태가 특별히 여기 어디 가요 또? 술집이 위아래로 있어서 위아래 위 위아래 업 업 업 업 어디 가세요? 민태가 특별히 위아래 춤 춰 드릴게요 갑자기 생뚱만큼 춤이야 이특씨 나도 할 줄 알아 같이 할게 나도 할 줄 알아 위 아래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딱 써 위 아래 이특이 형 지윤씨 보고만 있을 거예요? 지윤씨 다시 해요 아 저 진짜 뭉친데 출처 본 적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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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